월드컵 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축구감독이 약 2,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모두가 쟤를 왜 넣었어. 쟤 빼. 얘 너. 지금 야 쟤 왜 안 치고 올라오니 골키파이 바꿔야 된다니까 또 시작해서 경기 전부터 경기 할 때는 물론이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복귀하면서도 2,500만 명의 한국 국가대표 축구감독이 나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코리안 시리즈를 앞두고 LG 트위스 팬분들로 구성된 감독단 약 5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만큼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 이래야 한다. 라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생각들 중에 하나로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 이러면 좋겠다. 내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이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30명이잖아요. 30명인데 6번부터 달라지고 이럴 일은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 맨 마지막 몇 명이 몇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도 전 반대입니다. 남 반대일 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댓글로 얘는 빼고 얘를 넣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리안 시리즈는 이제 30명인데요. 우리가 30명이라고 하면은 야구 9명이 하니까 널널하네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빡빡합니다. 짜보면. 네.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가장 큰 변수는 이거 같아요. 어느 팀이 올라오냐. 그걸 저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기혁 감독도 이제 예를 들면 19일부터 2000에서 한국 시즌 데뷔 훈련을 시작하는데 2위가 맞상대. 플레이오프 승리팀이 어느 팀에 대한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정규 시즌 운영 방향이랑 한국 시즌 운영 방향이 크게 다르진 않다. 이거 뭐 항상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기혁 감독은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은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했다가 툭 던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놓은 조합들 중에서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경기 세 경기 이제 박혜민 1번 홍창기 2번도 해봤잖아요. 했는데 제발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홍창기 그래도 1번 타자는 좀 출레를 높은 선수가 있는 게 물론 이제 막 하위타수에서 사위타수 선을 올라올 때 박혜민 선수가 출렀하고 홍창기가 거기서 해결해버립니다. 이러면 진짜 완전 비기닝이 되는 건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영기혁 감독의 기조는 단기전은 선지점이다. 선지점이려면 1번 타자의 출루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출루율을 자랑하는 홍창기가 2번으로 갈 일은 좀 없지 않을까. 1번으로 그냥 다시 갈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그래도 엔트리는 투수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투수. 가장 중요한 선발. 선발은 3명은 확정입니다. 뭐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시 켈리, 최원태, 임창규 3명은 확정이고 2명을 놓고 좀 이제 영기혁 감독이 좀 굵직한 힌트를 줬어요. 김윤식과 이종령 둘 중에 한 명이 선발 나오고 한 명이 불편으로 가는데 김윤식 선수는 좀 아무래도 스타일상 구속이 좀 나와야 된다. 평균 140이 최고 144 정도 나와야 타자를 잡을 수 있는 피칭을 할 수 있다가 김윤식 선수가 코너 쿨을 막 예리하게 찔러놓고 이런 선수가 되니까 게다가 또 두 번째 무기가 주무기가 사실상 체인지업이니까 직구의 구위가 좀 받쳐줘야 다 살아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윤식 선수는 이제 이천에서 평가전을 할 때도 청백전을 할 때도 좀 이제 구위 부분을 면밀히 보겠다. 그래서 구속이 좀 잘 나오면은 그때 선발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불펜으로 가고 이종령 선수가 선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4인 로테이션, 한국실 4인 로테이션은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5명 다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갈 확률은 지극히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켈리, 최원태, 임창규, 김윤식 그리고 이종령. 이 5명은 일단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펜을 봐야 되는데 불펜도 100%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6명 정도는 돼요. 일단 마무리는 고우석 선수고요. 그리고 백승영, 유영찬, 함덕주 그리고 김진성 김진성 여기까지는 확정 확정이죠.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지금 15일 마지막 경기에 보여줬어요. 얘가 한국시리즈 던져요라고 보여주신 거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6명이 되는 거죠. 불펜 6명. 그러면 저희가 앞서 언급한 선발 5명과 불펜 11명입니다. 벌써 11명인데 아마도 한국시리즈 투수 엔트리가 14명이 될 것 같아요. 14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마지막에 좀 이제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채동완, 이지강, 이우찬, 이상영, 손주영 그리고 신인 박명근 박명근 LG가 참 투수가 많긴 해요. 많기는 많네요. 이 지금 불러드린 이름 중에서 3명만 나머지 3명은 한국시리즈 엔트리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기혁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도 넥센 때 삼성일 한국시리즈 때 투수 6명으로 했는데 나는 투수 6명, 사실상 투수 5명이었는데 그때 선발 투수 베네켄, 소사, 그리고 오재영 그리고 필승조 3명, 송승락, 한현희, 조상우 6명으로 했대요. 그때 투수 엔트리가 그때 9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컨셉이 뭐였냐면 썰 투수는 한정돼 있으니까 대타, 대주자, 대수비를 엄청 많이 넣었대요. 야수진을. 그래서 1점을 더 뽑자. 투수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격력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절감을 했다. 단기전은 한국시리즈는 투수가 약하면 절대 못 이긴다. 그때 그 체감을 했다고 했는데 총 반대의 상황이 지금 연기업 감독이 맞이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감계가 무량하다고 하겠네요. 감계 무량하다고 했습니다. 투수 정말 많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방금 불러드린 백승연, 영찬, 함덕주 그리고 이쪽인 다 들어가는 선수이고 그렇죠. 김진성, 정우영, 고소까지 들어가고 이제 이제 이우찬, 이사년, 손주영, 박명근, 최동환, 이지강 중에서 3명을 뽑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뽑으신 투수 3명만 또 따로 댓글 붙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예상하건데 이우찬 선수는 일단 좀 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펜에 그래도 조금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싶고 최동환 선수도 경험이 있고 멀티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포스즈는 연장 15회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가 불펜에 있어야 돼요. 물론 김윤식, 이지강 중 한 명이 불펜으로 가서 이 선수가 멀티닝을 소화할 수 있긴 합니다만 정말 만약에 연전, 1차전, 2차전, 연전 10 몇 회까지 가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면 어쨌든 좀 길게 던지는 투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우찬이랑 최동환은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다. 라는 부분에 조금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싶고 한 자리 정도는 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연기혁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한국 시즌 분위기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 선수가 미래의 우리의 주축이기 때문에. 등판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봐야 할 선수다. 키워야 할 선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박명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명근 선수가 근래에 굉장히 좋지 않았다. 등판하는 족족 계속 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엔트리에 있는 선수인데 올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문제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엔트리 있을 때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15회까지 간다고 하면 12회, 13회까지 또 다 썼어. 그러면 누군가는 14, 15회를 던져야 돼.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손주영 선수가 최근 모습은 가장 좋았고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하니까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 우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상영, 박명근, 이지강은 대상해야 돼. 그렇죠. 이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특히 이지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할 때 선발 선수 나서서 잘 던져줬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LG 만우 덱스가 이만큼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아예 후보군에도 이름을 못 올린 수수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작년까지 톡톡한 역할을 했던 송은범 진혜수 같은 베테랑도 없는 거고요. 또 LG의 미래라고 했던 강효정 선수도 없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이미은호 선수는 지금 수술을 들어갔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야 이 덱스가 진짜 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아마 이제 이천에서 청백전하고 또 상구랑도 이제 평가전을 하는데 이때 모습을 보고 하겠지만 역시 고민이 좀 만만치 않다. 추리는 게 쉽지 않다. 그거야 LG 트위스 감독 코치들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버전을 한번 짜보시면 됩니다. 14명. 트위스는 나 누구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올려주시고 또 화끈하게 한번 토론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엔트리는 엔트리 문제지만 운영의 운영적인 부분을 봤을 때 키포인트는 좀 이거 같아요. 염경혁 감독 볼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마무리 투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첫 번째 볼펜 투수예요. 선발 투수 다음에 그러니까 흐름이 야구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선발이 내려가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다. 맞습니다. 볼펜이 가동될 때 여기서 리드하고 있으면 막아드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야구름이 확 바뀐다. 그래서 염경혁 감독은 항상 첫 번째 볼펜 투수를 강한 카드를 쓰곤 했어요. 그래서 한창 함독주 선수가 좋았을 때는 고수 선수가 이제 뭐 마무리를 받기 시작했을 때는 함독주를 첫 번째 볼펜 카드로 많이 썼고요. 김진성 선수가 좋았을 때는 김진성 선수를 첫 번째 카드로 쓰곤 했고 유영찬이나 백승영이나 가장 지금 좋을 때 컨디션이 가장 좋고 페이스가 좋은 선수를 첫 번째 볼펜 카드로 썼거든요. 과연 한국 시즈에서 이 첫 번째 볼펜 카드 임무를 소화 선수가 누가 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제일 강력한 볼펜 투수가 제일 중요한 상황에 나간다. 반드시 구해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한번 딱 돌면서 한국 팬분들이 보면서 맞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었어요. 염경혁 감독의 야구에서는 그런 존재가 첫 번째 볼펜 투수인 거죠. 흐름상 볼펜이 시작했을 때 이 시작점을 강하게 찍어야 상태를 막으면서 볼펜진이 가동이 돼야 그다음 볼펜 투수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흐름상 막는 흐름으로 쭉 진행되면서 승리를 완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과연 첫 번째 볼펜 투수가 누가 됐냐. 마무리는 일단 고수소로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명 더 쟁여놓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김진성이라든지 그렇죠. 한덕주라든지 그렇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 외에 또 위기 사항이 혹시라는 위기가 있거나 할 경우 내지는 동점이 돼서 10회를 갈 경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을 좀 쟁여놓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들고요. 그러면 김진성을 쟁여놓을 수도 있고 한덕주를 쟁여놓을 수도 있고 그 외 한 명은 또 첫 번째 볼펜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유영찬 백승연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지 필승 시나리오를 어떻게 짤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까지가 14명의 투수 엔트리였고요. 이제는 16명의 야수 엔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정해진 선수들은 있어요. 일단 있습니다. 특히나 정규 시즌 마지막 한두 경기 주전으로 나왔었던 그 라인업은 실제로 그대로 코리안 시리즈 라인업으로 들어가긴 할 텐데 일단 그 선수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베스트 9은 LG 팬들은 이미 다 머릿속에 꽉 차 있을 거예요. 일단 포수부터 보면 2, 3, 4 포지션 번호대로 가면 박동원 오스틴딘 신민재 문보경 오지완 문성주 박해민 홍창기 그리고 DH 김현수 이렇게 9명은 100% 확정 100% 확정이고 백업에서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확실한 백업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백업은 김민성 호도완 그리고 영경혁 감독 야구의 특성상 대주자가 중요해서 아마 최승민 선수까지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12명이잖아요. 이제 12명 4자리가 남는데 와 벌써 12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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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이렇게 되니까 진짜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포수 3명 해야 돼? 시작을 해서 가만히 있어봐 대주자 하나 아까 썼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왜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잠깐 오른손 대타 이재원 김범석 아니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영경혁 감독이 아까 투수에서도 미래에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분위기 체험을 시켜주고 싶다고 했던 선수가 있다면 야수도 마찬가지 그렇겠죠. 그 두 선수가 이재원 김범석 선수거든요. 이재원과 김범석 그러면 4자리 중에 또 2자리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남은 2자리를 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배라고 하면 정주현 손우영 어쨌든 내야진의 이런 걸 발생할 때 공백이 발생할 때 쓸 카드로 정주현 손우영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시면 외야 쪽으로는 이렇게 될 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박혜민 홍창기 문성주 이재원 김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최승민도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정주현 손우영은 내야수인데 외야자원으로 특히 안익훈 선수가 그래도 좀 근래에 좀 인상적인 타격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정주현 손우영 중 한 명을 빼고 안익훈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긴 해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야 유틸로 뛸 수 있는 김민성 사실 김민성이 내야 유틸로 뛸 것이냐 아니면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이 2루수로 나올 것인가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또 마지막 경기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신민재 선수가 이제 푹 쉬었잖아요. 푹 쉬어서 이제 아마 또한 2차전에서 실전을 치르면서 신민재 선수의 컨디션을 보겠지만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는다 혹은 좀 근육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낫지 않는다 싶으면 또 김민성 2루카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신민재 선수는 대주자 롤을 하게 되는 것도 되고 이러면 또 이제 구성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백업까지도. 그래서 속도나기는 굉장히 이른데 고민의 시점은 결국에는 백업 백업이다. 백업을 백업 내야를 몇 명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정주현 그리고 김민성 이 선수들은 내야가 다 되고 그렇죠. 손혜영 선수도 또 웬만한 데는 다 되고요. 그리고 신민재 선수는 사실은 여참은 외야도 되고 여러 가지 쓰임새 굉장히 많죠. 쓰임새 굉장히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재원과 그 다음에 김범석이 둘 중에 한 명을 오른손 대타로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때마침 김범석이 대위 첫 홈런을 치는데 이재원 선수가 번쩍 홈런할 또 미제 홈런이죠. 맞는 순간이 없어. 공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그 홈런을 하나 쳤단 말이죠. 이래서 서로가 자신들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어떤 패를 둘까 굉장히 우리는 주추가 주목이 됐습니다만 둘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좀 이게 최종 버전입니다. 마지막 날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얘기한 최종 버전인데 모르죠. 그런데 영유혁 감독은 계속 고민하는 스타일이고 계속 바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천에서도 한 2, 3주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자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 사실 이 엔트리는 우리가 1년 내내 보았던 주전들은 그냥 그대로 큰 이슈가 없는 한은 가는 건데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의 흐름을 바꾸거나 혹은 막아낼 그 백업이 누가 될 것이냐 마운드도 마찬가지고 야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선수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아마 지금부터 정말 머리가 아플 것이고 영경혁 감독이 그동안 코치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나를 설득해봐 라고 하면서 각 코치분들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어느 생각이 드네요. 영경혁 감독이 2014년도 넥센 시절에 삼성이랑 붙었을 때는 넥센이 삼성을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가 딱 하나밖에 안 보였대요. 7차전까지 가서 베네킹이 7차전에 긁어서 승리 그 정도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더래요. 삼성을 이길 수 있는 근데 1차전에 베네킹으로 해서 이기고 그래서 7차전까지 시나리오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6차전에서 지면서 너무 아쉬웠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몰라서 속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6차전에 승리하는 시나리오는 가능하지 않을까. 6차전 지금 엘지 전력이면 마운드가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효과가 크다고 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푹 쉬고 투술이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한국 지지에 들어가는 효과 이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원태 선수가 기대했던 그런 역할만 해준다면 켈리, 최원태가 원투펀치로서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좋은 결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 지지 흐름이 엘지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지금 엘지 트윈스의 가장 큰 약점이 결국엔 선발 투수 슈퍼 이스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 상대의 일선발과의 대결을 잡아버리고 그리고 이선발끼리도 잡아버리면 사실 그러면 모든 엘지 트윈스의 불리한 점 혹은 약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물량 공세로 가게 되면 사실 시리즈가 예상외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내지는 무료했던 것처럼 1, 2차전에서 그 상대의 가장 강력한 선발에게 눌렸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코리안 시리즈가 7차전에 끝난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몇십만 명이 될 것으로 추천되는 엘지 트윈스의 사이버 감독님들 감독님들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좀 정리해드린 바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30인 엔트리 난 이렇게 본다 이걸 또 짜셔가지고 댓글로 올려주시면 서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건 맞습니다. 서건창 선수에 대해서 또 얘기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건창 선수가 과연 엔트리에 들어갈까라고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기혁 감독의 판단이 갈렸죠. 그런데 서건창 선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지금으로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나 수비나 주로 셋 중에 하나에서 비교 우위가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때 128경기 체제에서 200안타를 쳤던 이 선수가 지금 현재는 이 세 가지에서 다 굉장히 하향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관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관록이 있는 다른 선수들도 있어 보니까 내야자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리안 시리즈 엔트리 30인 아니다. 난 투수 15명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